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는 아주 어린 학생을 소개합니다. 백승원 학생은 엄마와 함께 ITC 영어를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아빠를 따라 6월에 루마니아에서 3년을 살아야 한다네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자기처럼 영어를 못하는 아들과 시작하면 울렁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시작했답니다. 두 모자를 소개합니다. 이난ys의 아이들과 저녁 County의 제품들을 원하는 아들과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될 계획이 세워져서 급한 마음에 아들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랑 아들과 조금 더 해외에서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 아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오히려 저의 문장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의지하고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